이타쿠오카 이타쿠오카 쿠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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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킵 야하하! 그레이트 하드 가능해졌고 이제 우리도 어여탄 버터즈라고 할 수 있다 그냥 글쎄.. 과연 그럴까? 이거 뭔데? 이 할아버지는 대체 어디로 들어온거냐 그러고보니 할아버지 어디선가 본적이 있는거 같다냥 호스를 써라이 맞아 호스 할아버지 뭐.. 네.. 전설의 최강력의 마터냥 아니셔요 요괴 중에 요괴 스승 중에 스승 그리고 버터즈협회 본부에서 가장 높은 분이 있기도 하다 뭐라구냥 일일 기억하고 있겠지 버터즈의 마음가짐 첫번째 어떤 광적을 성장한다고 해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버터즈의 마음가짐 두번째 싸움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동료와 힘을 합쳐라 버터즈의 마음가짐 세번째 버터즈의 명예를 끌고 이 악전을 반드시 지켜 음.. 좋다.. 여전히 패기 넘치는 목소리로군 꽉찬이십니다 마스터 멀티플레이로 같이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고함을 지르고 그러냥 워메.. 이게 뭔지 모르셔요? 버터즈의 마음가짐이구만요 버터즈로서 지켜야하는 중요한 것들을 정리한 규칙이라고요 버터즈 사이에서는 상식이구만요 마스터! 오늘은 무슨 욕놀이 여기까지? 실은 너희들에게 꼭 전할 말이 있어서버리지 옆 회장님이 직접 보셨다는 것은? 혹시 택배 보너스? 이거 해산하는 거 아니야? 이 팀의 해산이 결정되어야 돼 네 어이구 맞아.. 해산이었어 제 6화 결정 빨간 도깨비 토골미션 랩째는 없습니다 아무나 같이 하셔도 돼요 뭐냥.. 저 할아버지는 자기 할만하고 멋대로 가버렸다.. 그냥 곤란하네요 갑자기 해산이라뇨 필 리대장님 이건 어떻게? 어떻게 된 일이죠? 모른다 하지만 마스터는 딱 한마디만 남기셨대 너희들은 버스터즈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갖추지 못했다 그게 뭐냐 그건 스스로 찾아내라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마 그걸 자라내지 못하는 한 회사는 피할 수 없을 거다 그럴 수가 일단 너희들은 산들리에 다녀오라 산들릴라면 풍요롭고 한적한 분위기의 평화로운 마을이잖아요 그렇다 최근 빨간 도깨비가 자주 출몰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말이지 빨간 도깨비 억지로 강하다는 소문이 자자한 그 빨간 도깨비 말인가요 하지만 빨간 도깨비에겐 근데 빨강 도깨비 아닌가요 빨간 도깨비라고 돼있네 어느 게 맞는 거야 빨강 아니었어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강한 적과 싸운다냐 너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알겠습니다 잘 들어라 이번 미션은 이 팀의 운명을 결정한 중요한 미션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오도록 알았다냥 어째 그리고 보니 말하는 거 잊고 있었군 이번 미션의 성공을 위해 협회 본부에 더 강한 보스들과 싸울 수 있는 허가를 받아놨다 이름하여 빅보스 미션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네요 벌써 오케이 오케이 빅보스들 보스들하고 싸울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이게 재밌지 레벨 제한이 걸려있는데 오케이 이거는 뭐 지금 할 건 아니고 일단 스토리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아 빨간 도깨비라고 나오네 여기다 혹시 이대로 빨간 도깨비와 싸우는게 보라야 돼 빅보스 미션에서 달려놨다 도전해도 좋대 아 요괴 뽑기를 먼저 좀 할까 자 요괴 뽑기 좀 하고 제가 할게요 오늘은 몇 번 돌릴 수 있냐 여섯 번 아 일단은 세 번 다 돌리죠 어 블랙 이무기 갖고 싶다 자 일단은 이거를 먼저 돌려보죠 자 나에게 길을 길을 아아 당세 평정심을 저한테 평정심을 잃지 말라고 평정심 부적을 줬네요 진짜 너무하네 오케이 자 또 돌려보자고 아 빨간색 아 빨간색 합리부인 아예 이름 합리부인으로 나오는구나 오케이 이제야 꺼내주다니 빨리 좀 오란 말이야 합리부인 합리부인 안녕 아 다운로드하면 지금 뭐 받을 수 있는 동전이 있다고요 아 뭐 지금 세 개 돌렸으니까 이따가 또 돌려보도록 하죠 자 주황 동전까지 돌리고 옥 아 빨간색이네 아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자 그럼 또 제가 여러분들의 방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 건데 왜 랭크 오냐구요 지금 5장까지 깼으니까 랭크 오죠 뭐 별 다른 이유가 있겠어 자 이번에 해볼 메인 미션 도깨비가 나오는 마을로 산들리에서 빨간 도깨비를 찾아라 경치 좋은 시골에 빨간 도깨비가 빨간 도깨비를 찾아서 복수하자 이걸 해보도록 하죠 빨간 도깨비 등장하던가 자 이거를 해보죠 아 또 염라대왕 멋있는거 고른다 멋있는거 이야 나도 멋있는거 고르고 싶다 염라대왕 얻는거 좀 어렵죠 반복해서 미션을 계속해서 깨야 되잖아요 그쵸 나중에 또 열심히 노가다 해야겠네 아세 첫번째로 클릭했다고 생각해도 생각보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빨리빨리 눌러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늦지만은 실패가 떠요 아 누군가 있어요 첫편지 요기 빨간 아 이 녀석 그거잖아 얘 한글 이름 뭐라고 나오지 케마몬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나오더라 웅이? 아무튼 그런 이름이었던거 같은데 저분들 지금 벌써 요기 앉았고 저기 가서 대기하고 있어 자 이거나 잡고 가자 그럼 아 다룽이 다룽이 맞아 다룽이 이걸로 안심이네요 여쭤볼게 있습니다만 으으으읏 어쩌지 말라 따룽 자 그 다음에 또 구하러 가도록 하죠 어 저기로 벌써 이동했네 저분은 왜 혼자 렉 걸렸나 왜 딴 데로 가죠 아 저분 미리 가서 대기하려고 하는거지 자 자 빨리 가자 오케이 나도 공격하자고 야야야 아 나도 이제 잡을 수는 있다 세지는 않지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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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아까 했던 사람들보다 잡는 속도가 조금 느려요 그쵸 빨리빨리 잡아주셔야지 빨리하죠 자 여러분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제가 경쟁심에 불타도록 자극을 해야지 자 아까 잡으신 분들보다 조금 느린 것 같네요 어 저쪽이구나 벌써 어 벌써 잡고 계시나 가기전에 혼자 다 잡으실 수 있겠죠 염라대왕인데 아 여기가 아니지 자자자 이거 어디로 가더라 이쪽인가 아 저 다룽이 지금 죽겠는데 다룽이 다룽이 지금 죽겠다고요 어 다룽이 죽잖아 임무 실패했잖아 여러분들 진짜 믿었는데 이거 누구 잘못이야 아니 빨리빨리 잡는 건 좋은데 미션 실패는 하지 않도록 잘 해야죠 그쵸 자 일단은 이번 미션 그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일단은 잘 깰 수 있게 하죠 왜 실패하는 거야 실패하면 안되지 우리 다룽이 좀 잘 지켜줘요 자 일단은 여기 근처에서 잡고 이게 먼저 가면은 그쪽에서 적들이 나오니까 먼저 가시는 분들은 혼자 다 잡거나 아니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잡아주셔야지 안전하게 깰 수가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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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그럼 다음 구역으로 또 가도록 하죠 오케이 자자 잡자고 잡자고 아 어떻게 찾냐고요 그 멀티플레이 협력하기 플레이를 누르신 다음에 거기에서 조건을 아무 랭크나 로 찾으면은 제가 방을 만들었을 때 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곳으로 또 가도록 하죠 오케이 자 이게 이렇게 같이 가면은 되는데 만약에 먼저 가면은 다룽이가 먼저 얻어 터지기 때문에 흐흐흐흐 같이 가야 돼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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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서 가자 근데 이게 이런 거 말고도 좀 먼저 빨리 가야 되는 크레이스도 미션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오케이 이렇게 하니까 잘 잡네 필요 없는 아이템 좀 쓰고 자 스테미나 오케이 스테미나 좀 먹자 좋아 내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어차피 아 이거 한 군데 또 나오죠 운동장인가 거기서 또 나왔던 것 같은데 어라 이번엔 안도망가나유 아닌가 운동장이 안나왔나 오케이 운동장에서 무슨 고기 먹고 혼자 아 이거 아니네 아 여기는 이게 끝인가 보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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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가자 다룽이는 왜 다룽다룽 그러냐구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오 주황색 동전 오케이 이거나 얻어보자 아 팽이 돌리기 해도 괜찮아요 뭐 팽이 돌리는 것도 재미있잖아요 저 오늘 팽이 운이 나름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좋아 해 보자구 갑니다 팽이 배틀 오 아 뭐야 이게 뭐 이래 어 이기는 척 하다가 갑자기 밀려나가 하아 오케이 자 일단 스토리 좀 진행하자 정말 고맙다룽 덕분에 살았다룽 대체 저런 곳에서 뭘하고 있었슈 양도 버스터즈 임무로 술창 순찰 중이었다룽 양도 버스터즈 사실 다룽이는 여러분의 광팬이다룽 우리들의 팬 그렇다룽 따룽이에게 용기를 줬기 때문다룽 오합지주이라고 놀림 받던 버스터즈도 노력하면 멋지게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다룽 에이 왠지 부끄럽다냥 곧 해산할지도 모르는 버스터즈이지만요 따룽이도 여러분처럼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 싶다룽 버스터즈의 명의를 걸고 약자는 반드시 지켜라다룽 아 그건 그 뭐였더라 버스터즈의 마음가짐이로군요 정말 멋진가구에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룽 여러분이 없었다면 마을은 커녕 자기 자신조차 지키지 못했을 거다룽 이랬어야 빨간 도깨비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건 어림도 없다룽 빨간 도깨비 그 녀석 정말로 산들레 있었구냥 그렇다룽 빨간 도깨비는 정말 무서운 녀석이더룽 마을의 고기는 그 녀석이 전부 다 버거쳐버렸더룽 어메 빨간 도깨비는 고기를 정말 좋아하나 보구만요 그렇다면 고기로 빨간 도깨비를 유인하는 건 어떨까요 아하 이거 이거 퀘스트구나 아까 얘기했던 게 오 정말로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미션 중에 먹은 고기로 빨간 도깨비를 불러내 이전의 빛을 갚아주자구요 자 그럼 제가 미션 좀 받도록 할게요 검정 도깨비 멋있다 저런 요게 멋있는 요게 나도 갖고 싶다 자 제가 스토리 좀 받을게요 잠깐 야 이거 뽑기 예고를 하고 싶은데 아 뽑기 예고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빨간 도깨비 토벌작전 이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빨간 도깨비에게 맞춤 함정 설치하자 빨간 도깨비가 고기 사적음으로 쓴다고? 요게가 떨어뜨려는 고기를 유인하자 오케이 이거를 받도록 하죠 아 검정 도깨비 안좋다구요 안좋은 요게를 해도 괜찮죠 멋으로 하는거에요 멋으로 근데 여러분들 버스터즈 하우스에 도깨비 구슬 많이들 썼네 저도 나중에 꾸며야되는데 저렇게 도깨비 구슬 어느 세월에 그렇게 다 모았냐 진짜 잠깐 나 어딨냐 내가 아 노란색이구나 내가 지금 자 지금 뭐해야되죠 고기를 얻어야되나 고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 먼저 잡을게요 어 매광 오케이 잡았고 자 고기 자 위쪽에 있는 것도 빨리빨리 잡죠 반찬 부족하다롱 적어도 다섯개는 필요하다롱 아 저거 아래 위쪽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쪽에서 근데 귀찮으니까 일단은 이거 먼저 잡죠 이거 먼저 오케이 아 얘 먼저 잡죠 잠깐 이분은 이분 살려주고 이분 살려주고 우리 지금 두명씩 나눠서 싸우고 있는데 잠깐 어디갔어 나 도와주다 말고 잠깐 여기 지금 위험해 위험해 우리 우리 위험해 지금 힐러도 없고 야 이거 왜 안 잡혀 왜 안 잡혀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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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야 일단 살려주고요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기 또 모으자 이거 이거 아무데서나 다섯마리 잡으면 고기에 모일 수 있죠 오케이 자 얘 잡자 이야 큰일 날 뻔했어 아 설명란에 게임이 메이플스토리2라고 나와있어요 유튜브가 조금 이상하다니까 요결치 게임을 검색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것도 잡자 혹시 위기에 빠진거야? 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왜이렇게 세냐 이거 민태가 스스로 왜이렇게 세? 잠깐 우리 얘한테 이거 다 죽겠는데 야 우리 이거 자 하늘로 가지 않도록 저 분 저 분 야 저 분 저 분 하늘로 갔다 어떻게 어떻게 살려줘요 저 분 어떻게 죽어버렸어 민태가 출수로 왜이렇게 세냐 쟤 잡기가 어려운데 고기 다 모았네요 자 그러면은 다룽이 잡으러 가죠 이제 저 녀석이 소고기를 찾다가 결국은 다룽이 자기가 고기를 먹죠 벌써 깼나? 오케이 이제 나가자 나가자 대체 다룽이는 뭘 하고 있었던 거다룽이 이봐요 그렇게 날 뛰었으면서 아 문 적 있네 쯔책은 나중에 쯔는 돌아오도록 여긴가? 자 우리가 오케이 좀 어렵다 아 이제 슬슬 좀 어렵네 레벨이 좀 낮아서 그런가? 그쵸? 죽어도 아이템을 얻을 수 있죠 저 사람 그쵸? 저분 아이템 받을 수 있나? 못 받나? 일단 보자구요 아이템 발표 아 받을 수 있네 자 모두 함께 팽이 대결 팽이 대결 안 하셔도 되구요 받는데 구슬이 절반? 오케이 오케이 자 팽이 대결 해보자구요 좋아 1대1 오케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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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동전을 얻어야지 조금 더 뿌듯하지 근데 뭐 어차피 동전에서 요괴들이 안 나와 왜 빨간 도깨비가 아니라 다롱이가 덫에 걸린 건가요? 미안하다 룽 사실 다롱이도 고기의 사적을 못 쓴다룽 아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방해해 버렸다룽 그렇게 침을 해야지 않아도 된다구냥 이번이야말로 우리가 빨간 도깨비를 쓰러뜨리겠다구냥 정말인걸? 물론이다 냥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냥 역시 진짜 벗겨주는 믿음직 거다룽 야하하 안심하고 우리만 믿으라구냥 으응 오케이 라고 말은 어찌게 하면서 다롱이를 보내긴 했는데 말도 안돼 빨간 도깨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이거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냐 맞아요 이대로 하면 해산이군요 어라라 기껏 재밌어지나 했더니 다음 알바자리 미리 찾아보는게 좋으려나 하하하 알바자리 벌써 찾고 있어 지는 여러분과 헤어지고 싶지 않구만요 맞아요 다롱이 같은 팬들 있잖아요 다롱이에게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구냥 마사지 선배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다들 이번에야말로 빨간 도깨비를 쓰러뜨리자구냥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 드디어 모든게 안마의로 그 감동적이네요 주먹 집중해서 듣도록 산들레 빨간 도깨비가 나타났다 어을 이번에 보스 나오나 드디어 왔군요 이번이야말로 깨달을 바닷내자고요 다들 가자구냥 아 여기서 빨간 도깨비 말고 그 녀석도 등장을 하겠구나 그럼 요게 뽑기를 먼저 하도록 하죠 어떤거 업그레이드에요 어떤거 동전 지금 몇 개 있는데 한 개 밖에 없네 동전 다운로드 할게요 저 3개 있을 줄 알았는데 한 개 밖에 없었어 예 미역군이야 또 우편물 받기 아니야 아 인터넷 다운로드를 해야 되나 예 예 아 여깄다 오케 오케 자 아 빨간 동전 그 동전 쥐도 있잖아 쥐 그거는 안주나 으 으 아 성검 견신 나는 블랙이 무기를 얻고 싶거든 블랙이 무기 으 아니면 백끼공주 블랙이 무기 도전해 본다 오케 아 또 파란색 대부리의 요게 뽑기 오는 뭐 항상 이렇죠 뭐 그쵸 자 아 동전 쥐는 그 백견대 홈쇼핑 같은 데서 얻을 수가 있어요 아 일본판 할때는 qr 코드 읽으면 얻을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얻기 어려운가 보구나 아 자 이제 오늘 한번 남았어요 야 이거 블랙이 무기 안나오는데 자 저에게 기운을 으 으 으 으 아 이거 뭐야 완전 꽝 이네 완전 꽝 끝나버렸어 자 결전 빨간 도깨비 빨간 도깨비를 쓰러뜨리자 작전은 실패했지만 드디어 빨간 도깨비 출연 개입하는의 준비는 되었지 오케이 어 자 여기서 이제 오케이를 눌러주시면은 어 맞네 맞어 자 그럼 같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그래도 하루에 스토리를 3장씩 플레이 할 수가 있겠네 그쵸 좋아 자 그럼 또 가보죠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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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번에 이기겠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청 하시는 분들 하고 같이 제가 멀티플레이로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저 빨간 도깨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진짜 이 자식이 그러네 어디 있어 빨간 도깨비 많이 잡았네 벌써 어 다 잡았네 저 폭탄 걸리면 폭탄 저거 주변에 있는 거 같이 데미지 오잖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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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비 교실 좀 많이 챙기자 어디 가냐 이거 어디로 도망가더라 북쪽에 있는 산 저 구멍으로 도망가죠 산길로 아 그 동전 G라는 것은 버스터즈 메달을 QR코드 읽으면 된다구요 어 이거 왜 아무도 도깨비 구슬 얻는 거 왜 아무도 안해 나만 하고 있잖아 고깨비 구슬 좀 내놔 레벨 좀 올리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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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럭비 럭비 옷 같은 거 입은 우사 뿅이 그거죠 스테미나가 달지 않고 스테미나 무한인가 그거죠 그쵸 어 좋아 좋아 도깨비 구슬 많이 나온다 좋아요 저 레벨 좀 올리자구요 야 나 왜 여기로 떨어진거야 오케이 자 이제 뭐 와서 대기 하지 뭐 그 다음으로 자 이제 도망가잖아 크으... 그으... 으 으 으 으 아 자 나도 피쌔기 쓰고 싶은데 음 4번 아까나 살려 줘야지 아 도깨비 뭐야 벌써 다 잡은 거야 제 체력이 없잖아 아 벌써 끝났어 뭐야 벌써 끝났어 잘못했어 매터 등장했다 도식기 야 이거 도식기 나는 일단 좀 도망가자 어 왜 나한테 오는거야 아 나한테 오지바 나한테 오지바 나한테 오지바 야야야야 언제까지 올거야 아 나 피쌀기 눌렀는데 다 잡은거 같네요 벌써 피쌀기 오케이 아 뭐야 다 잡은거 같은데 왜 안잡히냐 아직 대사가 뜨고 있어서 그런가 이건 영권명량이다 아니 체력이 없는데 안죽어져 저것봐 찬스는 무슨 체력도 없는데 다냥 너희들은 나 도식기가 반드시 먹었지마 끝났지롱 안좋은거 같네요 안좋은거 같네요 배가 고프죠 좋아좋아좋아 좋아요 감동적이군요 뭐들 기빠는 중에 미안한데 대장이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바로 돌아오래 알았다냥 우리 어떻게 나가 나가게 해줘 장지문을 줘 아 장지문 자 그럼 나가도록 하죠 도식기 도식기 진짜 웃겨 분명히 다 죽었는데 안죽어 그쵸 체력이 없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빨리 잡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안죽는 것도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제사 때문에 안죽어 오케이 자 이제 랭크 6이 되겠네요 아 많이 깼다 자 그럼 저 또 스토리 좀 플레이하도록 할게요 스토리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아 자 일단 보상이 뭐지 뭐 좋은거 주나 아 오 대박 자 이거 대박 대박 그거 팽이 대결 하자 팽이 대결 자 여러분들 팽이 대결 아 괜찮아요 이거 원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팽이 대결 하셔도 돼요 아 한분 밖에 안계시네 오케이 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습니다 그렇지 저 아이템 나중에 무기 만들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뭐 어차피 그렇게 좋지도 않지 뭐 아 전투 아우라가 여기서 전투 오라라고 쓰는구나 한글로 전투 오라라고 해야되는구나 전투 오라 이상하다 오라가 뭐지 아 저장 버스터즈에게 대장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그걸 어겼다는 건 각오는 되어 있겠지 미안하다 구냐 그래서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을 찾아낸 나이 그건 그러니까 그런가요 결국 찾지 못했나 보구나 그럼 협회장으로서 나이들에게 처분을 내리지 어 제발 해산만을 해산만을 절대로 하네요 합격이다 어이 그 명함 멍한 표정은 뭐냐 기껏 마스터께서 해산에 없었던 일로 해주시겠다는데 우리가 갖추지 못한 것을 결국 찾지 못했는데도요 그거라면 너희들은 이미 가지고 있지 도시계에 맞서 싸웠을 때 나는 너희들의 빛을 보았지 약자를 지키기 위해 보여준 용기와 상냥함을 말이네 만약 그대로 도망갔다면 해산시킬 생각이었지 너희들은 도망치지 않고 싸워서 마스터의 기대에 확실히 부응했다 잘했다 빅토리아 우리 짝꿍짝 빌리 대장님 너희도 잘 해놨다마 마스터의 연기도 최고셨습니다 빌리 그대도 꽤나 빡진감 넘치는 연기였다네 아 맞지 마스터 냥이 고양이이고 그거죠 빌리 대장이 빨간 도끼비 역할이었나 그거였던 것 같은데 네 연기 무슨 말씀이시죠 응 그러고보니 아직 설명을 해주지 않았군 사실 너희들이 빨간 도끼비를 쓰러트린 뒤로부터 일어났던 일은 전부 마스터와 내가 계획한 몰래카메라였대 멀리카메라였대 그럼 그 고양이는 그건 내가 변신술을 썼지 그럼 살마 더 쉽게 더 그 녀석은 내 제자다 이 상당한 냥냥기였지 아 빨간 도끼비는 진짜였나 그럼 어 네 아 버스터즈가 해산되지 않게 돼서 정말 다행이지만 마스터 냥 정말 무시무시한 분이군요 끝났네 요기오치 퍼스터즈 다음 이야기는? 푸른 바다 새하얀 모래 사장 갈내기 복으로 원정이다 냥 눈보라 양의 수영복을 볼 수 있을지도 냥 기대되네요 멍이다 냥 위스폭 모래 저 지루어 나블할멈과 해변의 세파 칵사 기대하세요 내가 cer하궁을 마스터 냥 노